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 이번주 캐스트 제목은 조교 지원 자기소개서입니다 사실 이번주 캐스트 주제로 선생님은 2025학년도에 개념 에센스를 개강했고 수원을 촬영하고 있는 중이고 개념 에센스를 어떻게 듣는지 가장 효과적인지 선배들처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수강방법 가장 좋은 방법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캐스트를 촬영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공지사항에 조교 모집 공고를 띄웠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지원서들이 들어왔고 옆에 있던 조교가 선생님 이메일 지원서 정리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메일을 열었는데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지원서 하나를 프린트해 줬어요 자기소개서에 적힌 그 글들을 읽으면서 어? 내가 캐스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념 에센스에 관한 모든 게 이 글 안에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기소개서를 그냥 보여주자 그러면 이걸 읽어주는 것이 개념 에센스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1년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 학생이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고민과 되게 비슷한 고민들을 지금 수험생들이 하고 있을 수 있다 특히 N수생들은 그래서 아 이걸 그냥 보여주자 라고 판단을 했고 이걸 PPT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늘 PPT에 약간의 장난을 하는 우리 감독님 카메라를 잡아주는 조교님이 또 뒤에다가 장난을 쳐놨어요 웃기게 그래서 선생님 눈엔 굉장히 웃기던데 마지막까지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되게 재미 난 재미있었는데 어떨까? 재미있을까? 그럼 니가 만들었으니까요 아 선생님이 잘 살려야 재미있대 정말 자신 없는데 자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 캐스트를 통해서 나의 수강생들 나의 조교들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 근데 그들 이야기의 대부분은 미적 선택자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메일 들어온 지원서를 정리해보니까 원점수 100점, 100분이 100, 100분이 99, 98 이런 수강생들의 대부분은 사실 미적 선택자들이야 확통 선택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근데 특별히 확통 선택자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확통 선택자지만 원점수 96점을 받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가 A4 두 장으로 들어왔고 첫 번째 제목이 만년 2등급이었어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읽어드리면 2023년 올해 6목까지 교육청 평가원을 포함해 단 한 번도 1을 받아보지 못했던 만년 2등급 그러니까 수학을 잘 했던 것도 아니지만 못 했던 것도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놨어 꾸준히 2등급을 받았고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계속 2등급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죠 그래서 소원이 한 번만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한 번만 소원이라는 말에 또 장난을 해놨어 뒤에 조교가 소원이 한 번만 성적표에 수학 1이 찍혔으면 좋겠다 였고 그래서 정말 안 해본 게 없다라는 걸 써놨어요 대치동 유명한 형강 또는 인강 또는 1대1 과외 다 해봤다는 거죠 그랬는데 수학 1등급을 위해 안 해본 게 없었는데 끝내 2023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직전 수능 말고 그 전년도 수능에서 80점 결국 2등급으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야 요런 답답함이 굉장히 많을 거야 나는 왜 만년 3등급이지 아무리 해도 오르지 않을까 나도 4등급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맨날 1 밑에야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중킬러 킬러를 넘어설까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요 자 그런데 재수를 결심한 1월에 어떤 선생님과 1년을 함께 할지 고민하던 중 수능 일주일 전에 보았던 오르지 선생님의 캐스트를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1년 동안 약속했듯 매주 기묘 캐스트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마치 현장에 있는 친구들처럼 매주 조금씩 흔들릴 때 지금 이 시기에 뭐 해야 되지 고민이 될 때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사인을 보내주는 그래서 매주 캐스트를 올리는 게 현장에서 매주 수강생들을 보고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강의, 인강은 혼자 쫓아오다 보면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선생님이 나타나는 것이 선생님한테는 강의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캐스트를 봤나 봐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념 에센스라는 키워드가 딱 꽂혔다는 거지 캐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개념 에센스가 뭐길래 그래서 수강을 결심했고 주저하지 않고 수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이 이전 캐스트에 내 수강생의 8, 90%가 N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과 만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비슷한 케이스잖아 그때 이게 정말 자기소개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개념 에센스 수강 방법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적어놨어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 OT에서 말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해 1일차에는 수원 개념 에센스 1단원을 수강하는데 필기를 이면지에 먼저 한번 하고 그걸 1.2배속으로 들으면서 이면지에 필기를 했다는 거죠 2일차에 2배속으로 다시 들으면서 그러니까 2일차에 다시 본인이 이면지에 필기했던 것을 교재 안에 마이노트라는 빈 공간에 재정리해서 넣어라 문제 거기다가 다시 풀어봐라 라고 OT에서 얘기했는데 QA에 재정리할 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걸 써야 되나요? 재정리한 걸 보고 써야 되나요? 막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어려운 개념이 개념이 쉽다 개념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개념을 깊이 있게 완전히 다 모르는 거거든 개념을 완전히 다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그 개념을 한 번 들으면서 이면지에 필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체화가 돼서 내가 그 다음날 재정리할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 들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2일차에 2배속으로 들으면서 강의를 복귀하고 이면지에 정리한 내용을 마이노트에 정리하면서 복습해 주었습니다 이때 BQ는 한 번 더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SQ 파이널도 함께 풀고 해설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차 마이노트로 가볍게 다시 한 번 개념 마이노트라는 빔페이지에 개념을 적는 거거든요 마이노트로 가볍게 복습하고 선생님 책에는 익숙이라는 부록이 하나 따라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BQSQ 파이널이라고 하는 개념 꼭지 하나마다 빅킬러, 중킬러, 킬러가 하나의 방법으로 풀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개념 꼭지 하나마다 세 문제 정도가 붙어 있는데 그 세 문제를 그대로 익숙이에 넣어놨어 개념 꼭지 하나마다 그리고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 하나가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 익숙이를 3일차에 풀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채워요 그러니까 이걸 세 번 풀게 되는 거야 1일차, 2일차, 3일차까지 그리고 나서 4, 5, 6일차에는 같은 방법으로 수투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과 개념 에센스를 시작하는 분들은 수원 수투를 병행할 수 없을 테니 수원을 1, 2, 3일차 그리고 수원 2단원을 4, 5, 6일차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OT에 설명을 해놨어 그리고 7일차 마지막 날에는 6일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기출을 함께 풀어주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주간 완전학습 되게 간절한 N수생의 태도가 들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할 거 다 해봤는데도 안 돼 만년 2등급이야 그럼 뭔가 내가 달라져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개념을 공부했을 거고 이 방식으로 1월부터 3월까지 개념 에센스를 완강했고 이후에도 선생님의 여러 N제를 풀면서 조금만 모르면 다시 개념 에센스로 돌아가 누적 복습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개념 에센스를 1월, 2월, 3월 초 정도 완강을 할 텐데 현장에서도 그 기간 동안 개념 에센스를 진행시키거든요 진행하거든요 진행시켜 이거 유행 아니에요? 진행시켜 들렸어요 지금 저 목소리? 다시 개념 에센스로 돌아가 누적 복습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겨울에 공부한 개념 에센스가 이후 중간중간 무언가가 안 돼 문제가 왜 잘 안 풀리지? 내가 어느 부분을 잊어가는 거지? 내가 어떤 개념을 헷갈려 하는 거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느껴질 때마다 돌아와서 확인할 수 있는 나만의 개념서가 돼줄 거야 그래서 1년 내내 흔들리는 순간마다 되게 돌아와서 확인하고 다시 폼을 잡을 수 있는 폼 미쳤다 이런 말도 있지 않아요? 계속 유행어가 굉장히 트렌디하게 나오네요 다시 폼을 잡을 수 있는 기준서 나만의 개념서가 돼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수강생들 중 좋은 결과를 얻은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이 얘기를 해요 누적 복습할 때 돌아와서 보는 나만의 개념서다 여러분도 그렇게 활용하시고 처음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비슷한 감정들을 느낄 텐데 몇 년 동안 개념 공부를 했는데 재수까지 하면서 개념 공부를 또 해?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1강을 듣자마자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개념은 개념이 아니었구나 이 얘기를 사실 개념 에센스 수강평에서 흔히 봐요 그리고 캐스트에서 선생님이 소개해준 미적 선택자들 정말 어마어마한 친구들의 수강평 안에도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면 내가 알던 개념이 개념이 아니었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 이 이야기가 선생님이 되게 의아하긴 해요 볼 때마다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 얘기를 할까 왜 개념 에센스에 와서 이 얘기를 할까 이런 의아함도 생기고 모두가 하는 이 말 속에 개념 에센스의 정체성을 또 느끼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 강의를 하면서 오늘도 수원지수로가 함수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강의 속에서 1분의 겸손함이 필요하다 시작할 때 선생님이 개념의 꼭지 하나당 시작할 때 하는 말은 내가 아는 거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방금 했던 강의 내용인데 알아 Y축 대칭이동 시키면 X자리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 알아 알잖아 그죠 간접 범위에서부터 다 했던 내용이야 근데 그 1분의 그렇다고 스킵하지 말고 1분의 겸손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다 아는 내용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할 때는 여기에 이어서 뭔가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1분의 겸손함과 9분의 놀라움 인내 그렇게 10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개념 에센스야 그러니까 일단은 겸손하게 듣고 아무리 깊이 있게 개념을 끌고 들어가서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아라 이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알던 개념이 아니 개념이 내가 알던 개념이 개념이 아니었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아는 것 같았던 것 안에서 뽑아내는 진짜 개념 속에 모든 문제를 풀게 하는 거 놀라운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념 에센스에서 배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안자영아 결론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 볼 때 그래서 주인공이 어떻게 됐어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앞에서 결론을 말해버렸지 아닌가 말씀하셨대 그건 예고편이야 원래 가장 압도적인 이야기들로 예고를 찍잖아요 자 밀도가 높은 수업이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어우 힘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 강의 속에 하는 말들을 다 대본으로 만들어서 말을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하나하나의 말들이 그대로 다 개념인 그래서 상당히 밀도가 높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 밀도가 높은 수업이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참고 버티면서 성실하게 인강 수업을 따라가다 보니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2023년 6모에서 처음으로 원점수 88점을 받았고 9모에서는 원점수 92점으로 생애 첫 1등급 드디어 짝짝짝짝 막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노력 끝에 사실 이건 선생님의 손을 떠난 강의고 이 강의는 이 학생의 것이었을 거야 그리고 그 내 것이 된 강의 이 학생 것이 된 강의를 수없이 복습하고 복귀하면서 체화시키는 과정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친구의 능력이야 그래서 92점으로 생애 첫 1등급을 받았고 결국 2024학년도 수능 수학은 96.1등급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조교가 친 장난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오르세 선생님은 저에게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신 알라딘의 요술램프소 지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꼭 오르세 연구실의 일원이 되어 선생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현장 QA팀 클리닉팀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해주는 현장 QA팀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현장 QA팀을 30명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현장 QA팀에서 뽑고자 하는 30명 중에 한 명으로 합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감동스러운 본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함께 일하고 싶다 나의 조교로서 이제는 새로운 인연으로 맞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캐스트를 촬영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이야기를 딱 이 순간 마치 너 오늘 이걸로 캐스트 촬영해 라고 누군가가 선물을 준 것 같은 이 글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캐스트를 보면서 내 얘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땡원이라는 우리 수강생 너무너무 감사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수강생 이제는 이거를 이게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이렇게 합성을 해 줬고 이거를 읽으라고 했어요 저 조교님이 옆에 대본을 써줬는데 이렇게 하고 뭐라고? 오르세라핌 피어나 도도독도 하합격 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어쨌든 너무 웃긴 이건 진짜 이게 동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마 선생님이 작년 캐스트에도 나의 조교들이라는 이야기로 캐스트를 한번 꾸민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해서 선생님의 조교가 되자라고 했는데 이 글에 중간 생략하고 안 넣은 게 있는데 그 나의 조교들 이라는 캐스트를 보면서 나도 선생님의 조교가 되고 싶다 생각을 했대요 그 꿈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동료가 되면 선생님의 얼굴을 가지고 이런 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생기고 선생님을 놀릴 수 있는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옆으로 서서 이렇게 아 이거 썸네일이래 네 어쨌든 이렇게 동료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문자가 갈 겁니다 면접은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서류의 내용만으로 이미 합격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됐죠?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강생들이 되게 정말 함께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결과들을 많이 받아주고 선생님은 더 더 어떻게 바랄 것이 없는 뭐 이 감사함을 어떻게 다 어디에다 보답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혼자 너무 혼자 감동해서 혼자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것에 대한 보답은 올해 열심히 강의해 드리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가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것들에도 진실된 컨텐츠로 진실된 강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흔들리지 않는 것 지키는 것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올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 첫 문을 여는 캐스터는 아니에요 그죠? 캐스터 매주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오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